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약간 조금 제가 특이한 여기가 벽이에요 저 이렇게 보시면 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벽 앞에서 제가 스윙을 할 거예요 자 공이 하나 있고요 자 보세요 그냥 벽과는 공이 이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엎어치면 무조건 맞겠지 어깨부터 들어가면 자 여기서도 엎어치는 것도 있지만 잘 보세요 이 인에서 아웃 저희가 인에서 아웃 스윙이 굉장히 심하면 여기서도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힙턴 어 체중이동이죠 어 쉽게 얘기해서 체중이동 체중이동이 너무 과하면 그래도 맞겠지 어 저는 뭐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자 백스윙 들어서 어퍼 쳐도 벽을 맞고 인에서 아웃이 강해도 맞고 뭐 이런 뭐 이런 동작들 있잖아 이런 거 많이 하라 그러잖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어 내서 막 하체를 막 끌고 이렇게 돼도 레깅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심해지면 벽을 맞겠죠 물론 손목이 부드럽거나 하면은 뭐 레깅이 풀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어떻게 뭐 이런 거 때문에 막 막 끌고 들어와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치니까 여기 맞고 오빠 치니까 맞고 공을 때릴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한번 빈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앞에 벽을 놓고 빈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뗄 수가 없잖아 공을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맞추려면 여기로 떨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앞에 실질적으로 벽이 없잖아 벽이 없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엎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그냥 거꾸로 들고 벽 앞에 서보세요 공 한 이 정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내가 빈스윙을 되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다운스윙 계도 올바른 스윙 계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공을 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디로 떨어뜨려야 된다? 여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와야지 여기로 떨어뜨려서 자 느낌 자체는 제가 예전에 어퍼치니스윙 할 때도 어깨를 약간 밑으로 내리거나 약간 이렇게 나아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일로 떨어뜨려 그럼 어디로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느낌이 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치지 않아요 어떻게? 몸이 회전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게 맞잖아요 스윙을 벽 앞에다 두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야지 여기로 과도하면 여기 맞고 상체가 과도해도 여기 맞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느낌 자체가 공이 있으니까 뭐 체중이동 하라고 하니까 벌써 봐봐 제가 이쪽으로 나가잖아 이쪽으로 너무 과도해 과도하면 안 돼 그냥 심플하게 치세요 여기다 놓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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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렇게 돌면 돼요 보세요 빈 스윙을 어 이랬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느낌 나요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이 느낌이 났는 게 맞습니다 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게 맞아요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한번 스윙을 꼭 해보세요 어 뭐 체중한데요 이거 많이 해도 하지마 좀 이런 것 좀 놓고 여기다 놓고 돌고 이 연습법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편에 정확한 이론과 다른 연습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편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세요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